수입자동차협회 정재희 회장 사진 중앙,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부회장 사진 오른쪽, 윤대성 전무 사진 왼쪽이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사진 KAIDA 제공한 애원 기자 수입차 디젤 판매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등 일련의 사태가 국내 소비자의 디젤 차량 수요 전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국 수입자동차협회 KAIDA가 설립 20주년을 맞아 25일 서울 중구반얀트리 호텔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디젤 수입차의 성장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측했다. 윤대성 수입차협회 전무는 현재 수입차 시장에서 디젤은 67% 차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최근 디젤 차량 관련 사건 등으로 판매 속도가 완화되는 추세라고 그는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디젤 차량의 수요는 늘어날 수 있으나 수입차 내 디젤 판매는 그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디미프리스 실라키스 협회 부회장 벤츠 코리아 사장은 폭스바겐 디젤 사태가 전세계 자동차 업계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인정한다면서 다만 디젤 자체는 좋은 기술이며 앞으로 배출가스 규제 표준 등을 마련해 디젤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라 말했다. 수입차협회는 내년 수입차 올 들어 10월까지 수입차는 19만 6543대에 팔려 15.8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윤 전무는 내년에 수입차 판매 대수는 올해보다 소폭 증가할 것이라며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내년에는 한자리 수위 성장이 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제일 수입차협회장 코드코리아 사장 등 업계 임원을 비롯해 14개 회원 SK하이닉스, 삼성전자식 반조체 직업병 포괄보상 커피 프랜차이즈 모바일 앱, 스타벅스 독주 뒤쫓는 국내 업체 배낭처럼 매공, 통신 SOSKT, 재난 골든타임 잡는다, 폭스바겐 스캔들 무섭네, 유로육 지각생들 가격 안 올리는 이유는? 제네시스 EQ900 사전 계약 돌입 현대차 월 판매 목표는? 안해원 한경닷컴 기자 ANHW at 한경닷컴